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똑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공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을 알려줍니다. 철저히 법리에 증명할 것 같고요. 철저히 법리에 나와있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공유해서 끌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맡기고 있습니다.